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톡톡쇼입니다! 짠! 오늘은 이쁘고 신기한 엔젤 헤어를 먹어볼건데요! 자 먹겠습니다! 완전 머리카락처럼 생겼어요 사람 머리카락처럼 한번 맛이 어떤지 먹어볼게요 달코너맛인데 달코너맛인데 입에 들어가면 입에 들어가자마자 살이 녹아요 그리고 제 머리카락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이제 맛은 완전 맛있네요 이제 맛은 완전 맛있네요 갓 계란 너무 맛있어 이거는 그냥 생으로 먹어봤으니까 이번에는 특이하게 엔젤 헤어에 아이스크림이랑 팝핑 모발을 넣은 엔젤 헤어를 먹어볼게요 특이하게 생겼는데 맛있게 보여요 팝핑 모바랑 같이 있어서 더 뭔가 특이할 것 같아요 싸르륵 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이스크림에서 요거트 맛이 나는데 팝핑몰가 입에서 톡톡 터져주고 특이한 맛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맛있게 말아야 팝핑몰을 넣은 게 다이로우로 팝핑몰 다이로우로 팝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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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살찌알이 톡톡 터지는 느낌이에요 이번엔 톡 제가 한 번 더 먹어야 할거에요 이번엔 아이스크림! 다 먹었을때 너무 맛있다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 엄청 바삭바삭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시원한 고기 바닥처럼 다 먹어요. 뭔가 바닥처럼 생기기 안에요. олько 더 고소해요 학교 앞에 파는 달고등아 authenticity 너무 좋아요 형님은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나는 아쉬움들과 함께 먹어야겠어요 나는 이 마사지에 비해서 먹어야겠어요 나는 마사지에 비해 마사지에 비해 아니, 나는 마사지에 비해 이낙연지에 비해 나의 마사지에 비해 저는 마사지에 비해 우유도 참치! 오우유도 참치! 오우유도 참치! 옥수수! 옥수수! 오우유! 오우유! 이게... 아마도 설탕으로 만들어줘서 녹으면서 입에 한 번 묻어요. 그 다음에 입에 살짝만 시켜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엔젤해요. 엔젤해요. 훈련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큰주세요. 그러면 안녕.